방송왕도 아주 열심히 해놔 가수죠. 어디 가시죠? 네, 미남 가수. 멋진 가수. 현준 가수. 현준 가수. 현준 선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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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속에서 아들찬던 한마디 사랑을 보도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주전사나 반전이다 한마디 사랑을 보도해야 한다 이런 놈이 참 좋은 한빛을 보도해야 한다 사랑의 신은 하루하루 찬멸 눈물지던 내 어린이 꿈속에서 아들찬던 한마디 사랑을 보도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주전사나 반전이다 주전사나 반전이다 주전사나 반전이다